여러분, 저 또 내기했어요. 이건, 이건 디자인 어때요? 전 별로예요. 근데 청개구리 하지 말고 진짜 솔직한 의견으로 좋아요? 별로예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 K40이에요. 오늘 제품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빌려주셨습니다. 사과농장주님! 왜 닉네임에 안 어울리게 사과가 아니라 샤오미 농장주가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K40이란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포코 F3 최근에 발표한 거, 그거랑 동일 모델이에요. 뭐 뒤에 디자인이나 구글 서비스 선탑재, 그리고 용량 조합 뭐 그 정도를 제외하면 하드웨어 자체는 동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기종을 고려하시더라도 뭐 그냥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뒤쪽에... 뒤쪽에 조그만한 그림이 있네요. 홍미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이외에는 별건 없는데 저는 볼 때마다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디자인드 바이 레드미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뭐 어디서 디자인했겠어? 홍미일까 홍미일까 했겠죠? 자, 한 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샤오미꺼는 어... 뭐 언제나 그렇지만 디자인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성능이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가성비가 엄청난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스냅드래곤 870에 FHD 플러스 120Hz짜리 아몰레도 화면에 들어가 있고 48MP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4520mAh인데 가격이... 어... 이거 K40 같은 경우에는 30... 35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부가세까지 하면 뭐 한 40만원, 40만원 조금 넘던가 그 정도 할 거고 홍미 F3로 나온 국제판 모델 같은 경우에도 299 출시 기념으로 했죠. 그래서 뭐 한 36만원, 7만원 정도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엄청난 가성비의 제품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스냅드래곤 870, 120Hz 화면, 그리고 48MP 카메라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인 건... 참... 볼 때마다 대단하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자, 이쪽에 심카드 차이 빼는 핀이 있고요.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케이스 들어있네요. 케이스 들어있는 거 아주 좋아요. 사실 환경... 그러니까 환경 아끼는 거는 좋은데 충전기 같은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케이스는 어차피 얘에서 밖에 못 쓰는 거여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포함해 주는 거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 안쪽을 보면은 USB 케이블이 있고요. 샤오미가 좀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34W까지 지원하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인데 보통 그러면 USB-C가 들어가죠. 샤오미는 타입 A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33W까지 나아가는 충전기, 퀵 차지 3.0이랑도 호환이 됩니다. 거기까지고요. 이어폰 같은 건 없어요. 뭐 케이스 있고 아마 보호필름도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뒤쪽이 장난이 아니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마감 아니더라도 다른 색깔도 있고, 국제판인 포커 F3 같은 경우에는 색깔은 조금 덜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걔는 이제 커다랗게 로고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취향이 좀 갈릴 것 같아요. 미10T 때도, 미10T 프로였나? 아우, 너무 실리가 복잡하기도 헷갈려. 걔 때도 많이 봤던 건데, 이런 마감이 이제 굉장히 중국적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썩 나쁘지는 않은데, 얘는 무광보다는 유광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마감 같습니다. 무광에 이러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원을 넣으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6.67인치의 FHD 플러스, 올레드 화면인데 120Hz 지원하고요. 터치 인식은 무려 360Hz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20메가 픽셀이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볼륨키, 전원키 있는데 얘는 지문인식사에서 통합되어 있어요. 누르기 쉽게 조금 안쪽으로 파여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전원 버튼이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누르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위쪽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죠.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하나는 적외선 포트예요. 적외선 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USB C포트, 말씀드린 대로 33W 고속 충전 지원하는 C포트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심카드 트레이가 있는데 얘는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은 안 돼요. 대신에 듀얼 심 들어가기 때문에 심카드 두 개 꽂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면. 이런 디자인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아니라 다른 기계, 화웨이 기계도 그렇고 이런 거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48MP F1.8의 광각인데, 위성 차이 F 있고요. OIS는 없습니다. 8MP F2.2, 119도 초광각, 그리고 5MP 접사 렌즈가 있고, 아 이게 쿼드가 아니구나. 트리플이네요. 이거 하나는 후면 마이크네요. 이게 쿼드 카메라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 플래시 있고, 48MP AI 트리플 카메라라고 써있고요. 홍미 로고가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국내 정발했던 홍미 노트 10 같은 경우는 여기 울트라 프리미엄이라고, 아 여기 있다. 여기에 울트라 프리미엄이라고 적어놔가지고 저를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더 비싼 이 홍미 K40에는 그런 이름은 없네요. 자, 전면으로 돌아와서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얘는 중국판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영어로 설정해놓고 세팅을 하고요. 키보드 치면서 보니까 이거 모터 좋은 거 썼네요. 리니어 모터 같습니다. 진동이 괜찮네요. 그 외에 지금 보시는 전면은 고릴라 글라스 5고요. 이 패널은 최대 13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 상황처럼 버튼으로 할지, 제스처로 할지 고를 수 있고요. 일단은 버튼으로 넘어갈게요. 세팅을 완료하고,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미10 울트라 때도 보여드렸지만, 바로 업데이트가 있네. 제가 미10 울트라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 슈퍼 월페이퍼인가요? 하이퍼 월페이퍼인가요? 이거. 잠금 화면부터 해제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슉 들어가는 이거.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제판에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중국판이어가지고 몇 가지의 앱들이 있고, 구글 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손을 보도록 하고, 별다른 특이한 앱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에 가서 뭔가 재밌는 게 있는지 보면은, 심카드 쪽에 듀얼 심 꽂을 수 있고요. 5G 설정 있고, 5G 폰이에요. Always On Display 들어가 있고요. 이 Always On Display가 Always라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Always가 안 되고, 10초간, 터치했을 때 10초간만 표시되는 모델들이, 홍미노트 10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는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들어서 화면 깨우기 두 번, 터치해서 화면 깨우기, 혹은 끄기 있고요. 디스플레이 가서 보면은, Light, Dark 모드 있고, 화면 밝기, 색깔 모드 가서 보면은, 자동, 채도 그리고 원본 있고, 여기 Advanced 가서 보면은, 색 영역이랑 RGB, Color Space 모두 조정 가능하고, 채도와 감마까지, 이런 세세한 세팅이 가능한 건 마음에 듭니다. 샤오미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줘요. 그리고 여기에 주사율 세팅이 있죠? 120Hz로 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부드러움. 티가 확 나죠? 60Hz로 다시 돌아가면은, 평소에는 불편함을 못 느꼈어도, 한 번 120Hz를 보면은, 티가 확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90이라도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60에서 90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90에서 120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여하튼, 60보다 높은 주사율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AI HDR, AI HDR 개선이 있는데, HDR 효과, 그니까, 여긴 최소한의 정직함은 있죠? HDR 효과를 준다는 건데, 정확히 HDR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더 복잡한 얘긴데, 자, 그거 외에도 MEMC가 있죠? 이 사이를 보관해주는 건 120Hz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컨텐츠를 보면은, 그 사이에 프레임이 없어서 그렇게 부드럽게 보이지 않는데, 이걸 AI가 생각해서, 그 사이를 보관해서 만들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 설정 가서 보면은 별거는 없고요. 여기 스피커 청소하는 거 있고요. 스피커에 먼지 꼈을 때, 청소해주는 거. 알았다, 그만하자. 그리고 여기 특별 기능 가서 보면은, 게임 터보, 게임에다가 모든 리소스를 갖다가 부어주는 거. 그리고 영상 도구 모음, 플로팅 윈도우, 세컨드 스페이스. MIUI 랩인데 랩 안에는 갤러리에서 사진 찾는 거. 텍스트로 검색하면 아마 사진 AI로 분석해서 될 텐데, 약간 징그럽긴 해요. 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 외에 이 패널 자체는 HDR10 플러스랑 DCI-P3 지원하고, 스피커도 스테레오입니다. 듀얼 스테레오로 들어가 있고, 카메라를 잠깐 볼까요? 샤오미가 카메라에다가 가끔 요상한 기능을 빼놓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니만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본? 뭐 요즘은 워낙 서로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태까지 왔죠. 자, 광각, 초광각, 그리고 이쪽에 두 배가 있는데, 두 배 망원렌즈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환할 때는 굉장히 빠르죠? 초광각 넘어갈 때 시간이 좀 더, 좀 더 걸리죠. 여기 AI 가서 자동으로 씬 인식하는 AI 모드 있고, HDR는 그냥 자동으로 둬도 될 거고요. 여기 설정 가서 보면 4대3, 1대1, 16대9 그리고 전체 화면 비율로 설정할 수 있고, 타이머 있고, 접사 모드 있고요. 접사 모드 누르면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고 지금 더럽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 촬영할 수 있고요. 인물 모드 있고, 더보기 들어가서 보면은 48MP, 픽셀 비닝 안 하고, 전부 촬영할 수 있는 모드, 듀얼 비디오, 앞, 뒤 동시에 촬영하는 거, AI 워터마크? 뭐야? AI 워터마크를 찍고 싶은 사람? 아, 여기 뭐 날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거 찍어주는 거구나. 뭐 이런 기능들. 사진 촬영할 때부터 워터마크 찍는 거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슬로우 모션, 무비 이펙트, 영화 이펙트, 그 이외에 동영상이 아마 제 기억으로 4K 촬영이 끝. 4K 30프레임, FHD 60프레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접사 렌즈로도 동영상 촬영이 되네요. 프로 모드 들어가면은 이쪽에 히스토그램이 하나 뜨고요. 화이트 밸런스, 초점, 셔터 속도 ISO, 노출, 그리고 화각까지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따로 뺀 기능은 없는 거 같아요. 야간 모드도 초광각과 광각 두 개 모두 적용이 되네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에선 이제 중국폰이기 때문에 피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들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든 걸 어떤 가격에 팔고 있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보여드리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세계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데 제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리뷰까지 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빌려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뷰에서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빌려주신 구독자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도 방문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홍미 K40 혹은 포코 F3 같은 기종이에요.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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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t!